준비한 세 곡 중에 두 곡 했고요 진짜 누가 이렇게 제 노래 들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들 유재하 음악경연대에 대출하셨나요? 별로 안 하세요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긴장되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할 곡은 무거운 구름이라는 곡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고백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런 조금 혼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곡으로 써봤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매일에 나에게 미루긴 실은 그런 일들이 있지 오늘의 너는 어제와 같은 마음일까 너와 걸어서 어색해진 거리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얌전하던 심장이 못대로 바빠지면 너에게는 다 숨기려 해도 자꾸만 내 마음이 툭툭툭툭툭툭 네 앞에서 새어나와 비가 오려 하는 하늘처럼 사실 난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난 또 지금이 마냥 좋아서 내일로 예쁘게 흐르는 저녁을 처럼 빨갛게 익은 내 마음 이대로 그냥 저버릴까 무서워 저 해는 벌써 땅에 붙었어 자연스럽게 웃어보이려다 괜히 한번 표정이 또 굳어버리고 얌전하던 심장이 못대로 바빠지면 너에게는 다 숨기려 해도 자꾸만 내 마음이 툭툭툭툭툭 네 앞에서 새어나와 비가 오려 하는 하늘처럼 사실 난 내 마음을 너에게 다 보여주고 싶은데 난 또 지금이 마냥 좋아서 내일로 내일이 나에게 미루기 싫은 그런 일들이 있지 오늘의 너는 어제와 같은 마음일까 난 또 지금이 마냥 좋아서 어디서 언제든지 나의 나에게 안녕 Reynolds 감사합니다. 제 첫 공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